자 다시 시작을 하죠 음 어 파워 유징 아이고 바로 이곳인데 집이에요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싹 다 정리해주는 집이죠 가장 좋은데는 불을 일단 켜고 어둠어둠하니까 어둑어둑하니까 불 켜고요 여기는 어 여기는 동료들 숙소고 이곳선생님 먼저 오세요 바로 여기죠 메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머리 바로 여기에요 모든 무기를 다 진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총알이 다 진열이 돼요 여기에 그냥 그렇다고요 사용하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처음에 잠깐 어 할게 있는데 아까 내가 초반에 아이템 저장용으로 사용했던거 있죠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선 무거우면 빠른 이동을 못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만 이걸 써요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저장용으로 그걸 가져와야 돼요 영문을 가져와요 그.. 그 스프링에 제가 잘 모셔놨죠? 어? 애들이 저기있는데? 사막이잖아? 가까이서는 뭐.. VAT 안찍어도 잘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됐겠지? 아, 그래도 저기 있대 쟤네들 때문인가 봐 저게 됐네? 아, 이거 머리가.. 머리통이 작아가지고 뭐 그냥 몸을 맞춰 왜.. 야, 가.. 가만히 있어요 어? 우리야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됐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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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오 야야야 이거봐 이거봐 아 하나도 안겨워 나 죽을거 같애 치명타 아 아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려요 자 내가 모아놨던 어 자 아이템이 여기 다 있죠 아니 두근두근 소리 듣기 싫다 스팸팩 하나 먹자 이거를 다 가져가 다 가져요 그럼 무게가 미친듯이 많을거에요 무게가 400%가 됐어 무게가 1000이 넘어가요 여태까지 다 모은거니까 아주 그냥 거 미친 미치죠 미쳐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 이거 처음에만 딱 쓰면 되는데 제가 이 집을 쓰는 이유는 어 그 단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아이템을 정렬을 잘해줘서 보기좋게 잘해주거든요 보기좋게 잘해주거든요 일단 무기 총알 일단 총알 어 어 내가 가지고 있던 총알을 지금 다 넣은거에요 그리고 여기 옷 어 올 이러면 나 옷 입고있는 것도 다 벅해질걸 옷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지 이거랑 헷 안경이랑 클로징 중에서 클로징 중에서 어 그 모자가 어딨지 아 모자가 여깄지 방랑상인의 모자 그리고 각자 기타 음식 그 제품들 다 넣어놓구요 그리고 야 밀리웨폰 자 자동으로 슬롯이 다다다다다 좋아 자동으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돼요 깔끔하게 제가 갖고 있던 무기들을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는거에요 자동으로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무기가 예 이거 이거 이건데 이거 세개 남았는데 일단 이 무기는 돌려보내죠 이거는 그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세팅 샌드 더 DBS 홈 어 자 이제 무기 저건 안쓸거기 때문에 원서큰님 어서오세요 나머지 이 캐러분 샷컨 하나 빼고는 넣어놓죠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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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체트 필요 없으니까 무기도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쓰면 돼요 럭키 됐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리고 총알이 어 샷건 20게이지 그 다음에 5mm 아 이거 반대편에 있잖아 357 357 맥으놈탄도 44맥으놈이고 357 맥으놈 어 어 357 맥으놈이 이거밖에 없었어? 24발? 아닌데 더 많았을텐데 357 아 내가 아까 다 많이 썼나? 일단 뭐 그렇구요 자 위로가면 이제 먹을거 약품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무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약품은 정리 안해도 돼요 무게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먹을거 정리하는게 가장 맘에 들어 정말 맘에 들어요 먹을거 정리하는거 슬로포드 어 스탑포드 빼버리지 스탑빼버리지 자 자동으로 막 내가 가지고 있던게 이렇게 르르르르르르륵 생기는거야 굉장하죠? 엄청 편하겠지 음.. 이거 잡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눌러만 주면 그냥 자동 자 물도 자동 그냥 자동 다자동 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가 문젠데 왜냐면 이게 무게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어요 여기 중에서 혈액팩 블러드팩은 이게 무게가 제가 내가 알기로 있거든요 무게 있는건 넣어놔야돼 소모품 하기가 더 좋아진 아 이거 이거 씨앗도 참 씨앗도 있지 자 여기 자 여기 씨앗이 있어요 여기 여기 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올드 월드 그 DSC가 나오면서 이게 바보가 된 어 별로 그렇게 활용성이 별로 없어진 공간이긴 한데 이 모드에서 이거 그래도 괜찮죠 블러드 팩 블러드 팩 자 무게 있는거 의료가방인거야 혈액팩 그리고 뭐였더라 스텔스 보이는거 항상 갖고다니고 네온칸 도객 네온칸 도객 어 몰이스리 키트 그 다음에 없지 어차피 이거 네온칸 도객은 더이상 안만들거기 때문에 베놈 베놈 여기 그냥 넣어놓으면 되나 모르겠다 그냥 넣어놔 어차피 스읍 다시는 볼일이 없는거기 때문에 의료가방 의료가방 닥터백 어디 드라 아 여깄네 가운데에 있네 두개만 갖고다니고 하나만 갖고다녀 무게를 최대한 줄여 하나만 갖고다니 하나만 무게 수리 키트는 음 어디다 놓지 원래 저기다 놓는 데가 있는데 그냥 그냥 여기다 놓자 아니다 여기다 놓으면 좀 그렇잖아 아머리가 있는데 아머리가 있는데 아머리에다가 무게 수리 키트 갖고다녀 그냥 무게 수리 키트 갖고다녀 됐어 자 무게 굉장히 많이 줄였지 뭐가 아아 이걸 지금 안했구나 그러니까 무게가 지금 69%구나 아직까지 자 여기다가 나머지 쓰레기들 나머지 쓰레기들 나머지 쓰레기들 이런 것들 임금차트 뭐 거시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러면 무게가 47% 어? 그래도 47%야? 뭔데? 아 가.. 뭐 가죽같은게 이게 안되네 잠깐만 가죽같은거 저게 정크에 안들어가나? 이런 제기를 야 야 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갈아버릴수도 있어요 갈아버릴수있죠 일단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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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롯 아이팬 매니지먼트 아이템 매니지먼트 어 없네 저기라 이거 저거는 쓰레기들은 저기다 갖다 직접 갖고 가야되네 아 아 참 이 쓰레기들 어떡하냐 쓰레기들 어떡하지 그냥 여기다 넣어놓을까 쓰레기들 어? 잠깐만 이거 왜 안들어갔지 어 어 이게 여기 여기로 밖에 안들어가네 뭐 이런거 쓰레기들 이게 왜 안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기라 무게만 겁나게 짜지 않은데 아 이건 다 돈인데 이건 이건 팔자 이건 팔자 담배들은 다 팔자 돈이야 돈 다 팔자 다 팔자 저거 다 팔면 정말 무게 별로 없을거같은데 아 아 아 아 자 물좀먹고 자 물좀먹고 이제 여기가 내 본거지가 된거야 먹을거도 좀 먹고 음 음 꼬치 조각 다노시스튼 음 꼬치 조각 다노시스튼 가자 자 자 됐어요 아 잡지 가자 물건 다 팔고 하면은 몸도 좀 고치고 아 저 에너지가 벌써 저렇게 달았네 근데 갑자기 튕기는 그 그게 인터넷 서버가 불어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아 여기 여기 얘한테 팔아야지 아 아프리카가 뭐 어젠가 뭐부터 뭐 좀 불안하다고 막 그러던데 사람들이 아니 좀 팔려고 사려는게 아니라 좀 팔려고 기타 자 담배들 다 팔구요 480 아 그래도 모자른데 그래도 모자른데 좀 좀 더 갖고와서 팔아야겠다 담배가 어 굉장히 돈이 되는 아이템 중 하나라 아 왜냐면 무게는 별로 안나가는데 돈은 좀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것도 아니네 초관형 접자체 에너지좀 먹고 선..선셋은 먹는대로 그냥 먹어 얻는대로 에너지를 좀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병두권도 하나 없고 갖고다니면 무게밖에 안 돼요 아 저걸로 만드는 여러가지 조합템도 있지만 야 어디갔냐 이 할아버지 왜 선생님 왜 왜 환자 어 닥터백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21%까지 줄었어요 야 역시 필요없는거 싹다 넣고 정리하고 하니까 이 무게가 21%까지 줄은거 봐 아 기분 좋다 자 뭐 딱 필요한것만 딱딱 가져가고 탄약도 딱 5점 어 장갑관독탄 뭐 나중에 쓰면 쓰게 되겠죠 가자 돈이 300 캡 정도가 지금 모자란데 좀 더 가져와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300캡 캡 정도가 모자라요 제가 기억했을때 2000캡이 있어야지 저 스트립을 들어갈 수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 방어구요 이게 이게 모드인가? 이건 모드 아니지 않나요? 저기 그 그 DLC 나오고서는 내가 안해봐가지고 바닐라로 하긴 했는데 DLC 이전의 바닐라로에만 해서 스읍 DLC 나오고는 바닐라로 DLC 바닐라는 안했거든요 그때는 모드를 모드를 이제 깔고 시작했던데라 어? 배달부 방어구 맞나? 커리어와 뭔가 그런데 웨이스트랜드 커리어와무 무게 15에 DT 15짜리에요 어 DT가 떨어졌네 내구력이 떨어졌네 이거 가져가서 봐야지 여기 여기 어 있는 피스톨 같은거 좀 팔죠 가져가다가 좀 팔아 팔아 가져가다가 모드 아 모드인가요? 모드인가 보네요 음 음 범위트 라이플 하나로 이건 수리 좀 하고요 다이어트 이런것도 좀 팔고 가져다 얼마 하지도 않지만 어 이거 레이저 라이플 피스톨 아 피스톨이네 뭐 이거 다 팔구요 가격이 얼마 안하잖아 레이저 피스톨을 고쳐 데스로우 이게 다 고쳐서 팔면 이득이었나? 잠시만 이게 합치면 값이 300 몇인데 아냐아냐 고쳐서 팔지마 그냥 팔아 아 나 갑옷도 한번 그 수리한다고 했지 참 이거 그냥 생긴게 그냥 맘에 들어서 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파워 한번 입어야죠 디티가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파워하면은 진정한 거시겠네 건너넘 건너넘에서 팔죠 파는 것 좀 보여줘 보여달라고 내 거 팔기 어 범위스라이플 팔면 안 되지? 됐지? 얼마 주냐 655캡 655캡이면 어 괜찮아 폭통 폭통 진압이 멋있긴 해요 되게 멋있긴 한데 디티가 딸려 안타깝게 저 무기 레슬레이어 고치 한번 고치고 저작업을 해주고요 어 뭐야 아 쟤구나 공격하지마요 괜히 공격했다가 어 그 사이 만나봐야죠 자 스트립에 진입을 해야되는데 얘가 파는 어 얘가 파는 이게 있어요 이것도 야 이거 어디가 넌 누구야 아 아 폭동진압 그게 나이트 버전이 폭동진압이었나 야 어디갔어 얘 딕슨 얘가 파는 이게 있는데 이 약이 이게 되게 제한된 약이에요 얘한테 밖에 못사 이거 있죠 제트 딕슨 특재 제트 이게 왜 좋냐면 중복이 돼요 그니까 그냥 제트하고 딕슨 특재 제트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제트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아무튼 그게 모두가 모두 다 그거 돼요 중복이 돼요 그런 AP가 미친듯이 늘어나요 막 그 VAT를 겁나게 쓸 수 있어요 엄청낼 수 있어 엄청 이거만 사죠 이거 가격도 비싼 편도 아니고 이거 맨 처음에 이거 16개 이거밖에 안 팔아요 게임 내내 이거 이거밖에 없어 더이상 안 팔더라구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리스 그 리디 그게 안되더라 다시 안 팔더라구요 여기가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가 어디로 가야되냐 이쪽 이쪽이쪽이었나 아 카지노 도박 초기작이구요 카지노를 안 할 생각이라 일단 일단 지금 디스 디스머신 얻으러 가는거라 디스머신 얻으면 샷건 빼고 디스머신 넣어야죠 샷건은 리티오하고 그 퍽 두개 외과의사 샷건하고 샷건 쏘면 뒤로 밀치는거고 두개 얻기 전까지는 샷건은 총알 모아두는게 좋아요 그 샷건 총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막 쓰기 때문에 샷건 총알은 옿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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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кие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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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스타ank 샷건 샷건 샷 샷건 오, 됐다 키라라님 어서오세요 음.. 왜왔네? 조언해서 줘서 고마워 야 한번도 나간 적이 없냐? 밖에 궁금하지도 않나? 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키라라님 왠지 익숙한데? 몇 번 오신 것 같기도 한데? 나도 머리에 총알이 박히기 전까진 배달 보였어 아 그 말이 맞다 오므라는 개구리 어.. 용병, 삐끼, 보드가 한 것도 되게 많네 근데 파란만장한 삶을 여기서 살았구나 음.. 여기.. 신용조사 리천캡, 리천캡이 맞네요 돈 안내면 이렇게 죽는대요 드디어 들어왔네요 드디어 들어갔네요 근데, 나의 목적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뭐하고있어? 티원신에 멋있었습니다 반가워요 내가 곧 들은다고 전해 그래그래 곧 들은다고 전해 헬멧이요? 머리카락 아 이게 헬멧처럼 모이는 아 이게 헬멧이 아니라 머리카락인데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아 진짜 헬멧처럼 모여 이게? 아 진짜? 자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 거기가 어디지? 어디쯤? 여기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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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도착했으니까 방사능 보고 어디쯤이었나? 음.. 거길 가야되는데 맥.. 맥캐론에 어디에 들어? 잠깐만 맥캐론이 어디있지? 저거였나? 저기.. 저기 아닌데 아 그랬나요? 근데 여기서 간게 어디였더라? 여기 쭈욱 들어가야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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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테이프 붙이신 분들이 있는데 전기테이프 저거 보고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게 근데 그거야 여기였나? 라.. 여기였나? Optimus bir 찬양 얘 lost 정말 정말 나쁘니까 그럴 수 없었을 지 하우스는 아직은 NCR에 믿지 않는다. 당신의 첫번째는? 자, 베가스 체리에 올려줍니다.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거 스테이션인데? 아 여기 위로.. 위로 가야 되는구나? 오!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 아... 저기 뭐 캐스트하기 전에는 이거 못하지 않나? 내 기억으로 뭐 캐스트 하기 전에는 저거 못하는 것 같던데 여기 못가 지금 네 차에서 가야지 뭐 맥케린 컴퓨터 찾아서 가야죠 지하철을 사용 못하니까 아니요 아니요 바닥은 아니구요 적당히 적당해요 중간이었나? 네 중립 여기 맥케린 캠프 바로 있는데요 뭐 어디였더라 근데? 바로였는데 아 이쪽이지 이쪽이지? 이쪽이지? 어 이쪽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저거 어디있는데 대충 어디있는지 아는데 저 수통에서 물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에너지가 조금씩 차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 가지마 쟤네들 무서운 애들이야 어 너 혼자서 뭐하냐 여기 근처였나 맥케린 캠프가 여기네 여기 이거 모드냐는게 무슨 말이에요 모드를 사용했냐는 말인가요 모드 예 모드 넣었어요 완벽한 오리지난 아니에요 모드 뭐 인터페이스도 오구요 뭐 F**KKK KKK가 뭐 그거 아닌가 백인 인종 우월사생인가 뭔가요 어 여기다 NCR이라고 저기했던거에요? 내 눈이 바보가 되었나봐 내 눈이 바보가 되었나봐 NCR이래요? 자 디스머신 구하러가죠 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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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그 멀리 있어요 왁타갓타를 좀 해야돼서 디스머신 얻으려면 디스머신까지만 얻으면 뭐 총도 80 찍었겠다 무서울 게 없지 거기다가 그 잡지까지 있고 그럼 100이죠 거기에 싸이코 먹고 20% 등가하죠 거기에 이것저것 냠냠 먹으면 굉장히 강력해져요 헤이 안녕 다니엘 어 잠깐만 너한테 그걸 받으려면 쟤한테 한번 갔어야 되나 먼저 쟤한테 말을 걸었어야 됐었구나 깜빡했네 컴퓨터요 컴퓨터요 왠 컴퓨터 컴퓨터 이거 뭐예요 여기 근처에 그 이거 두는 애가 있는데 조사해 달라고 하는 거 진짜 아닌데 밑에 있은 밑에 있는 애였나 아 아 맞다 저기 있는 애야 돼 저기 있는 애 예 어 얘가 아닌 거 같은데 어 얘가 아닌 거 같은데 어 기지의 인력 어 핀드 리전 죄수 다른 문제 어 핀드 정보를 이제 필요 없고 수박이요? 수박 있어요? 맛있겠는데 어 어 얘가 맞는 맞을텐데 얘가 아니었나? 얘가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하다 아 여기는 딴 데네 여자애 같은 애가 있는데 걔였던 거 같은데 쟤가 아니라 아 얘 여기 여기 하늘에 있는 딸림 안녕히 안녕히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아 에이씨 우호도가 높아야지 할 수가 있나 우호도 안 높아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호도가 높아야 되나보면 아 디스머스는 포기하죠 포기 포기 안쓰면 되죠 뭐 안써도 돼 필요없어 필요없어 럭키 쓰면 돼 괜찮아 럭키도 좋아 아 아 진짜요? 어 아 아 그렇게도 돼? 그건 처음 들어봤네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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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라 과학이 지금 27에 예 충분해요 50 만들 수 있어요 27에 잡시 먹으면 47에 멘토스 먹으면 예 51이죠 75인지 75면 망한거구요 저 2층 여기 있는데 아 아 이쪽 못가네 안에 들어가서 가야되나보네 네 50이네요 아 싹 특제 이거랑 멘토스 하나랑 자 아 아 몇자야 이게 15렘님 와서오세요 보금 저장순이 보금 저장순이 오려간내면 좋네요 아 아 아 아 이거 하다가 막 대충 막 대충 막 찍는데 너무 웃긴데 안개 아 네 아 근데 모델이 이게 이거랑 근데 그 대충 아이고 뭐야 에이 씨 어 잠깐만 먹고서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됐어 빙번드만 써주세요 오우 한방에 헌팅 라이플 어설트라이플 수리중 열두를 보관중 배틀 배틀라이플은 뭐야 누구신데요 아 바로 보이드한테 갖다주면 되요 왜 바꿨어요 아 이거 이름 좋은데 이렇게도 디스모쉬를 얻는군요 이렇게 얻는건 처음이요 뭐 잘봐주시면요 감사하죠 아 어 이때 그 추천 한 번씩만 살짝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잠깐 이벤트 홍보를 하네요 이번주 토요일날 네 전기방송때 전기방송때 이벤트 하나에서 퀵뷰 하나 7일짜리 자금한거지만 그 조그만한거지만 별거 아닌 그 쓰레기 같은 아니 쓰레기는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퀵뷰 7일짜리지만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내용은 이벤트 내용은 방송국에 있구요 아 이쪽이었나 찡끗 이벤트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될거에요 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오 디스메슨 어 바로졌네 어 어 이거 좋다 뒷 에 아 응 에 에 boot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군요 이 방법은 내가 지금 처음보는거야 자 시작권을 디스머신으로 바꾸자 디스머신 지금 308을 쓰는데 자 어우 좋아 좋아좋아 308 탄약도 좀 가져오고 아 나 잠도 좀 자야겠다 아 정말요? 콘트리라스가 그 미니건 그 총을 파는게 장난이 아닌데 아 그래요? 아 그건 좀 뼈아픈데? 아 그건 지금 뼈아프다 아 그건 진짜 뼈아프다 아 그건 진짜 뼈아프다 아 아 그건 정말 좀 뼈아프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